한국 치매예방강서협회 대표강사 장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신문의 편집자 레터라고 하는 코너에서 요즘에 초중고등학생들 필독소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의대 진학을 꿈꾸는 모든 초중고 학생 필독 신간 봉투를 뜯다가 어느 책 표지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생물학 관련 학습만화인데 가학만화가 아니라 교양의학만화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더군요. 대치동 학원가의 초등학생 대상 의대 진학반이 지금 유행이라더니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심리를 겨냥해서 만든 광고 문과인가 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이 아니라 의대 진학을 꿈꾸는이라는 표현을 택한 것부터가 수험생용 책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의도이겠죠. 해외의 가학자와 만화가 등이 협업해서 쓴 교양서가 한국사회의 번역일에 소개되면 의대 진학용이 되는구나. 또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택자가 된다는 또 사조송어가 생각이나 잠깐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책을 살피다 보면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망이 읽혀 서굽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면 그 지향점이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인 성공에만 맞춰져 있을 때요.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은 그렇지 않지만 학년기 이후 아동·청소년 필독서들을 보면 아이가 또 현명하고 온화한 어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책보다는 명문대에 보내거나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하자는 목표의 책들이 더 눈에 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왜 책을 읽는가라는 문제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독서를 하는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에 가기 위한 스펙을 만들거나 시험해서 또 몇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한 진학용 독서를 하는 것이 책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겠죠. 책의 힘은 결국 독자에게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데 있을 텐데요. 품성이 훌륭한 어른을 꿈꾸는 모든 초등, 고, 학생 필톡 같은 문구가 적힌 책을 언젠가 서점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가가람 북스 팀장이 또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